오호호 이놈차호 오호호 이놈차호 영결종청하는 소리 오호호 이놈차호 오호호 이놈차호 태산같은 집을 두고 오호호 이놈차호 오호호 이놈차호 간다 간다 나는 간대 오호호 이놈차호 오호호 이놈차호 하지 인사를 하온 후에 오호호 이놈차호 자 이끄라 품어동기 오호호 이놈차호 오호호 이놈차호 알뜰살뜰 알뜰살뜰 먼재물 오호호 이놈차호 오호호 이놈차호 오호호 이놈차호 산도 깊고 험한 대를 오호호 이놈차호 주홀령 주홀령 태산을 올라갈 때 오호호 이놈차호 오오오 가시덤불을 헤쳐가며 열두봉을 드나던데 오호호 오호호 이놈차호 오호호 사는 깊어 험한 구령 조심하여 운상하소 오호호 오호호 이놈차호 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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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공삼천 올라갈 때 오호호 오호호 앞산 뒷산 밀어주소 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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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들고 공도 든다 오호호 청산벽 일 올려가니 오호호 여러분들 밀어놔주소 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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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구나 다 왔구나 북만삼천에 다 왔구네 오호호호 이런 자오 삼심이면 동굴들에 자정하여 내려주소 오호호호 리넘차오 삼심이면 동굴들에 자정하여 내려주소 오호호우 넘차오 오호호호 리넘차오 오호호 오호호